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밑에 밑에 바테리티 들고 왔어. 우리가 사직을 같이 간 적이 있었나? 정작 서울에서 많이 가지 않았나? 그렇지? 잠실이랑 목동이랑 그치? 누가 봐도 책벌레 유튜브 하라고. 롯바. 내 덕질 친구니깐요. 괜찮아. 쟤네 나 롯바인 거 알아. 맛있어. 그냥 몸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 한 번만 더 해줘. 맛있어요. 아까만들. 지금 뭘 찍는 건가요? 이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의 정참을 한 Alfonshire를 쏙 부릅니다. 우리의 정참을 설치했는데 나의 정참을 할 것 같다고 하네요. 중요했으면 되고 엘스님으로请 các bạn을 대화해드리겠습니다. 며칠 후에 저는 어떤charger! 아멘 저는 이거 드로피칼로 드릴까요? 시원하게 드릴까요? 네 드로피칼로 드릴까요? 음 두 분 내가 짜리옵니다 두 분 이거 먼저 가라 작품은 돼야 자막 넣고 뭐하고 하면은 할 수 있어? 네, 앞바트에서 찾으면 네 오늘 하루 종일 햄버거 양념장 한참 시작한 지에 진짜 얼마 안 돼서 구독했습니다 고마워요 다행히 아니 내가 타이거 4시까지 산책했다고 이렇게 세고로 하면 세고로 찍힌 어 일수도 많았다 아 지금 일수도 많았다 너무 지켜서 무언가 이렇게 너무 웃기고 시즌 14차전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. 열흥댄원님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전연스 화이팅 한번 1선수 세요. 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요. 어떤 육가락을 던지느냐 어떤 결과가. 화이팅 좋아요 하나 둘 셋 둘이. 저희도 한번 뿌려주세요 물 맞아도 되는데. 선보권 그리고 거렴 파시애라 가만히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정훈이 발로 찼어. 정훈이 발로 찼어. 정훈이 발로 찼어. 정훈이 발로 찼어. 정훈이 숙소에 під 이것도 좀 올리고 이거 보신 거? 어 보신 거 같아 얘도 한 마리 올리고 이거 충전해 이거 해줘? 이거 좀 유튜버 할 줄 아는구나 이걸 이렇게 파스탄처럼 섞여 물 한번 드실게요 응 한 점에 우리가 받게 됐지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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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